그래도 회원관리 차원에서 영주 대표를 한 번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? 좋은 생각이면 렉스의 프로그램 경로였어요. 아니면 공부 마트의 시식을 하잖아요. 렉스는 품격과 파이러시로 쌓은 비밀의 성인이잖아요. 그리고 그 성 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. 우리 황희성님, 그리고 지성님이잖아요. 우리 정문님이잖아요. 제가 여러 건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것 같아요. 잘 알고 계시죠? 품격으로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서해성 교통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배 드린다는 게. 그러게요. 생각보다 좀 신경이 쓰이네요. 그쵸? 아니면 차라리 다른 분을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?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겠죠? 아니에요. 대표님은 무슨 다른 수를 쓰셔야죠? 지금.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?